사실 긴장은 안 됐는데 걱정이 돼요 지금 리허설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시간이 촉박하지만 안무를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래서 내일 댄서팀을 와가지고 같이 안무 새로운 거 배우고 이제 하루만에 다 외워서 근데 그거 외우는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엄청 오늘 좀 좀 리허설 하고 마음이 좀 편해졌다 걱정이 걱정이 많이 됐었어가지고 빨리 쏙해져야 돼 안무가 쏙해져야 돼 안무만 좀 대만해서 걱정할 거 없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